자 그 다음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요 실무상 줄여가지고 배당이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의를 해야 되겠죠 이의를 하게 되면 그 채권자가 배당액을 수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당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통해가지고 배당액을 쉽게 얘기하면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모든 이해관계인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자든 채무자든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요 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지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채권자든 채무자든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흔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두 종류는 완전히 실무상 다르다는 거죠 법규정도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상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채권자는요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를 할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가지고 말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모든 채권자는 주의를 해야 되죠 배당기일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출석을 해가지고 이의를 진술 말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채권자가 서면으로 배당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자 이 정상적으로 이의한 이 채권자는요 배당길로부터 일주 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이의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고 일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집행법원 즉 경매기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실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요 배당길로부터 일주 이내에 소만 제기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까지 일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소는 일주 이내에 제기를 했는데 증명서를 일주가 지나가지고 만약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의를 취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초 배당표대로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무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을 취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일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일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의를 취한 걸로 보기 때문에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이 그대로 실시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배당 이의를 당한 채권자에게 그 배당액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채무자가 이의를 했을 때는 채권자하고는 다릅니다 자 채권자가 이의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배당길에 출석을 해가지고 말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된다는 거죠 채무자는 배당길에 출석해가지고 이의를 진술해도 되고요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